저는 성도고등학교 출신 화학공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19년도 졸업한 김본수입니다. 현재 주식회사 진주엠에서 중학연구소 제품개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동서대란 저의 20살 때부터의 기억으로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줬고 식품계열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. 대학생활 좀 꼭 해봐야 되는 것은 저는 대회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대회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.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대학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취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대학생활 때인 것 같아서 새로운 시기가 대학생활을 예상했을 때에는